경기도는 도민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공모했는데요. 지난 9월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이밤천이 선정됐고, 이번에 수원과 이천 두 곳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 도시문화형에 수원 황구지천과 이천 중리천이 선정됐습니다. 기존 하천 정비는 홍수 등 재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기형 청정하천 사업은 더 나아가 하천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삶의 휴식공간이 되는 청정하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난 9월 여가체육형의 포천시 고모천을 관광균형발전형의 양주시 이밤천을 선정했고, 이번에 도시문화형 사업지를 선정한 겁니다. 도시문화형 하천 사업에는 하천당 각각 도비 시비 200억 이내 총 400억 원씩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기를 만들고, 또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원시는 황구지천의 훼손지를 복구하고, 소하천 정비와 산책로, 수변공원 조성, 물놀이 정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천시는 중심 시가지를 흐르는 중리천의 복개시설을 철거해 수회로부터 안전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지역 대표 하천을 만들 계획입니다. 중리천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천 주변의 수려한 역사문화공간과 도시 친수공간의 융합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병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형 청정하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